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해답이 있겠지요 우리에게 때로는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정말 너무나 커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힘이 버겁고 큰 문제에 부딪혔다 오늘 보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루어야 이 문제가 넉넉히 해결할 것인가 이 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원리를 잘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빈들 광야에 약 2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이요? 빈들여요 또 시간적으로 해가 저물어간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먼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저희들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모든 기도응답 역사는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흐른 것이 하나님을 불쌍히 외워주시고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동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앉아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차지의 제자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마다 우리 믿음 보기 원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빌립에게 먼저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의 마음을 아셔요 빌립의 신앙을 알았어요 빌립은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200대 날은 떡으로 되겠나니까 이렇게 말을까지 주님이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하기 원했고 그리고 저들의 영적 부담을 주고 저들이 함께 이것을 이루시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일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점을 하기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에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도 국가 문제, 북한 문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담을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적을 요청하죠 마리아도 사실은 손님 입장이에요 손님 입장에서 초대받은 사람이 그지 포도주가 떨어졌던 뭐가 뭔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갖고 나왔다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013년도 5월 달에 하루 밤새 한 번 철학이 됐는데 다른 때는 교회 문제의 발등이 불 떨어지면 철학했는데요 그날 밤은 정말 거의 그 밤새 나라민족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1월 달에 WC에서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권이 없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3일 진정하고 네 가지 인정했는데 5월 달 되니까 NCK 김영 총무가 예수님 위에도 권이 있다 불교도 권이 있다 마음에도 권이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NCK와 WC가 손잡았고 이랬는데 둘이 꽝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저는 아 잘됐다 본색이 드러났네 싸울 줄 알았는데 WC 상임원장 김수환 목사가 안 싸우고 둘이 똘똘 하나 대갖고 품고 가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지 완전히 속이고 있네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무거운 짐이 오고요 그 부담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닌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은 없죠 가슴 아프죠 그날 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밤새 그거 말고 얼마나 가슴치에 기도했는데 새벽에 내 마음의 감동이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요 그때 거의 대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속이 없는 사람은 다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너희가 뭘 걸 주어라 그건 하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라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을 시킨 일인데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되냐 그때 이제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데요 빌브의 장식사에 말하기를 너희 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인생이 어느 순간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게 되고요 또 소원이 불탄만큼 누가 기도를 많이 한가 소원이 뜨거우면 기도가 되어요 간절한 만큼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어떠한 즉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생각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소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국장에 보면 이 떡을 만들어준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떡 만들어준 옥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영적으로 바꾸어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 영혼구원에 대해 일치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리개설을 이루는 놀라운 좋은 말씀 앞에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마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나와요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 원하는 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 그 모든 문제를 구하는데 하나의 배 가지고 나오라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나보다 풀어란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빨래 깨닫고 하나에게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씨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모든 문제를 하나에게 가지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3의 신앙의 스타일이 빌립 스타일이 있고 안드레 스타일이 있어요 이 빌립은 계산을 참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성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함정의 생각, 이성적의 생각, 계산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그 문제고 가서 실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안드레 스타일이 뭐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문제 있죠?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그걸 해결하고 씨름하면 100점 100패가 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오늘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5병 2의 떡덩어리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선의 것, 있는 건 몽땅 가지고 왔지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백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이만한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것 갖고 이만한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알아서시옵소서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만나를 통해서 다 먹이고 생수를 주고 그 전능하시아 나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단재간 문제가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올라오셔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 안드레는 그 떡덩이 떡덩이 다섯 덩어리 물거리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5병이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지금 오늘 5병이가 가지고 와야 주님이 축사하셨는데 오늘 5병이가 뭘 5병이가 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잔여 문제 사업 문제가 있는데 지금 떡덩어리 물거리 갖고 와갖고 이거 이거 밭이라고 해서 되겠냐고 지금 그 당시 생각해서 떡 만들고 고기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내 인생에 사업의 문제 5병이요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드레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오늘 5병이는 바로 내 몸뚱아리다 네 몸이다 네 가지 재능 네 가지 시간 네 가지 물질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능력 없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최선이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경으로 조그만 교회에서 은신 예배드리는데 이 주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서 어린 소년이 헌금 바구리에 딱 앉아버렸어요 몸뚱아를 들었어요 내 몸 들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아프리카 그 대륙 성교사 리빙스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은혜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 능력의 치유의 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놀려주시고 주님께 막혀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 놀랍게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당대 연구에서 가장 훌륭한 성교가였습니다 동시대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가장 큰 고아원을 경영해야 되는데 스포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경영한 상황이었는데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꼭 300파운드 그 당시 거금의 돈이 필요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겠까 그러다가 그래 친구 교회에 전화했었나 나 부흥이 좀 불러줘 그리고 살해 줘야 돼 그리고 몇 군데 막 다녀갖고 300파운드를 다 모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 300파운드 네 친구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잘못 들었는가? 분명히 기도에 또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거 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한 건지 아시잖아요 나도 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 그거 갖다 줘 그래서요 할 수 없이 갖고 갔죠 근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르치는 게 300파운드 장갑금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꼭 300파운드 딱 맞아들었어요 너무 화가 난 스포전 목사님이 강대 올라가서 기도가 있는 조지 뮬러에게 300파운드 장갑을 내면서 여기 자네 응답 안 내! 성질나갖고 막 좋아갖고 스포전 목사님 속상한 것도 모르고 근데 스포전에서 나중에 결심했답니다 그렇지 그래 내가 빌리비야 나는 계산하고 그는 뭐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 저 지금 안드레같이 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발에 내가 끌려가서 다 갖다 줬으면 여러분요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는데 씹는 것 위에 축사하셨다라는 축사라는 건 감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축사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이 문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셔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한가 먹고 남게 했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래서 열두 바구니에 사고가 넘쳤다 2만여 명이 먹고도 남게 주신 하나님 오늘 내 문제 앞에 어떤 것도 풍족하게 아름답게 역사를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떡 조각을 버리지 말고 전부 모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니까 아하 이 떡이 그냥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조각이 뭘까요 내 삶에 내 재능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정말 하나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떡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성찬식 떡을 먹고 생명 없고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조각이 뭔가 5분 10분이라도 남은 조각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다니 마세요 내가 교회 살리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전체 저는 화장실에서 꼭 읽는 게 자문서를 읽어요 꼭 프린트 해놓고 복사해 놓은 거 내가 전혀 모든 시간을 주니깐 왜 남은 조각을 버리려고 하냐고요 네 번째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 나눌 때 기적의 역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2만명 먹을 떡을 이 예배당 마주 크게 만들어 놓고 뛰어가라 그걸 안 했어요 너희가 물에게 나눠줘라 이게 영적 원리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소년이 그걸 자기가 먹고 배고픈 거지만 그것을 그냥 배고픈 배를 안고 그대로 예수님이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물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순서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나와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배가 고파도 안 먹고 좀 참았을 것 같아요 일단 나눠주고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먹지 말고 나눔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아서 준 것이 나눔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싶지만 같이 나눈다 이거 너고 나고 반드시 나눠 이게 나눔이잖아 나눔 내가 필요하지만 너도 필요하니까 똑같은 지체로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요 여러분요 엘리아 3년식의 흉년시대에 사르박 과부만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게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가난한 과부집에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마지막 밀가루 기름 한 병 놔두고 이거 놔두고 주거나 먹고 주거나 이제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엘리아 선자가 너 그걸 떡볶이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해도 넘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뺏어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의 법칙은 축복의 법칙은 이걸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으로 심기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축복해 줬더니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 통에 그 기름 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축복을 하시니 그 사랑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러십니다 오늘 또 내가 이웃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주시지만 그 복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올지 안 올지의 결정의 1차 결정자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믿지 않던 사람에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럴 때 네가 먼저 주워라 하나님 앞에 주고 이웃에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돼갖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복을 주신 시스템에 올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은 네가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주신 분들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이건 심고 거두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먼저 신발하는 거예요 네가 나눠주면 그게 씨앗이 돼서 너에게 더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가정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께 관계된 막힌 것이 뭐인가 조상의 저중과 끊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사실 하나님이 복 내가 좀 받고 안 받고 따라서 그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성 거룩함 거룩함 통로 하나의 임재 하나의 음성 우리는 당장 임재 음성보다도 당장 이것이 시급하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네 마음을 원하고 네 심령 깨끗하게 원하고 내 거룩함을 원하고 너하고 교제하고 원하고 이걸 통해서 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내 사랑을 깨닫게 원하고 내가 그걸 통해 너와 교제하게 원하는데 법칙이 뭐이냐 심어라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네가 심고 행하는 그 자체가 곧 네 믿음이니라 그 믿음 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그렇게 할 나는 그 자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렇게 해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각본대로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믿음 없습니까 왜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나눠 줄게요 아니다 너는 그걸 모르니 네가 먼저 줘봐 그거 뺏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야 너 나 신뢰하니 나 사랑하니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참 훌륭한 목사님 간증을 제가 대표로 들었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여전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남긴 것은 달랑 집안 차인데 그 월세로 내갖고 그걸 총수입은 그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 골목에 월세를 못 내갖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비눈 오는데 이삿짐 나와서 와갈 데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집에 입주시켜놓고 그리고 쌀이 하나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애기 돌반지하고 결혼반지까지 주면서 이걸 대표를 쓰고 전당파에 쓰고 그리고 반드시 딱지를 안 대추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못된 사람들이 그 쓰레기 같은 이삿짐보다 금덩어리가 더 컸던가 봐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버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갖고 아타까운 신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그때 부족하고 모자란 내 자식들 그 비 오는 날 네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지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그래서 셋이 미국 가고 육학 가고 훌륭한 박사가 되고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주시면 드릴게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영적 원리는 뭐냐면 꼭 복을 주기 전에 가장 어려운 사람 옆에 딱 두어요 교회적으로도 꼭 어려운 성교사가 나오게 만들고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한테 붙여주고 봅니다 어떨 견가 여러분 주의 꼭 있어요 있습니다 복의 통로를 주시는데 나는 부담스러워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때 좀 줬으면 도대체 또 꼭 하길 원할까 한데 주님 주님 거잖아요 저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슬픔이 내 슬픔이고 저 눈물이 내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 가운데서 나는 사랑해요 난 주님 거예요 하고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 것이라고 정말 맡기고 그 모습 보고 됐다 너는 내 것이구나 하고 꼭 껴안아주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 시간을 물질을 드린 것도 오병이의 내 자세에 된 것도 바로 그것이예요 내 인생 순간순간 주님은 뜻대로 나를 쓸 수 없어서 주님이 가시라면 가고 오라먹어 행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주님이 축사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축복은 기적의 축복은 다른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올려놓고 주님 의지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날마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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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